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행복주택은 낮은 임대료와 안정적인 거주기간으로 대학생이나 사회촌영생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복주택에 살면서 임대료보다 무려 두세 배 비싼 관리비가 청구돼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유민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급한 성남판교 행복주택. 30대 직장인 김문혜 씨는 높은 경쟁률을 뚫고 이곳 원룸형에 입주했습니다. 낮은 임대료와 입지 덕에 만족감을 느낀 것도 잠시. 얼마 후 나라든 관리비 고지서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월 8만 3천 원을 임대료로 내는데 두 배 넘는 비용이 청구됐기 때문입니다. 괜히 집에서 나왔나라는 생각도 들고 괜히 호기롭게 부모님한테도 독립하겠다 하고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나왔는데 관리비를 보고 이거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일부 입주자는 20만 원이 훌쩍 넘는 관리비를 낼 상황입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자 공공임대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의아하다는 반응이 잇따랐습니다. 비슷한 평형의 행복주택에 거주 중인데 훨씬 저렴한 관리비를 내고 있다는 인증도 이어졌습니다. 입주자들은 관리비 항목 중에서 전기료와 난방비, 청소비 등을 제외한 일반 관리비가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말합니다. 앞서 문혜 씨의 청구서를 살펴보면 총 관리비 17만 9천 원 중 일반 관리비는 10만 9천 원, 주로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는 직원의 인건비 등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입니다. 관리사무소 측은 세대수가 적고 공유주방, 세미나실 등 공용 공간이 다른 단지보다 많아 관리비가 비싼 측면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향후 임차인 대표 회의가 구성되는 대로 단지 시설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등 관리비 절감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BS 유민호입니다.